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스테이 48카운트 4 하이 임프로버 레벨의 태그와 리스토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락킹체험 보드락 리커버, 락베이 리커버, 보데비스테 크로스 사이드 힐터치 투게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왼발 보데비스테 크로스 사이드 힐터치 투게더 오버바인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윗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턴 보드 스텝 왼발 보드 스텝 오른쪽 다이어고나 백, 터치, 3스텝 터치 아웃, 아웃, 백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5 오른발 백, 터치, 백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6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,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롤링 바인 풀턴 터치 왼발 포드 스텝 4분의 1, 2분의 1, 오른발 백 4분의 1,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감사합니다.